5회전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줄게요 모든게 많이 넣 members 고장에 넣어 먹으니 더 맛있게 먹어요 오늘의ед은 상품의 veterinary 착한 소리도 정말활용 presidents의 비중을 둘러보기때문에 짓는 사람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아우젤들은 사람들이 다 없었어요 네네 스노윙 치즈랑 라멜 쇼? 핫쇼킹인가? 그거 시켰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내가 일어나서 살아있지 이거? 그러네 여기가 진짜 사진을 되게 많이 올라가서 줌을 초점을 맞춰가면서 줌을 해요. 오 대박이네. 그치? 와 저거 오른쪽 반복이야? 응 되게 이쁘다. 이쁘네 저걸 진짜 입을만하네. 와 이 집 봐. 이 집 되게 이뻐. 아니 그냥 뭐 따로. 떡꼬치 두 개? 그래. 저희 쌀떡꼬치 두 개 주세요. 몇 개예요? 두 개요. 식혜 하나만 주세요. 식혜 하나만. 포장. 다섯 개. 어우 시다. 다섯 개. 다섯 개. 다녁. 다섯 개. 네. 우린 이쁘다. 근데 요즘은 일 년 반을 복생하다고 하네요. 고춧가루 맛있겠다 영상 찍고 있는거? 응 저렴한 aggiorn이 지금은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잘 나와 잘 나와 오늘 거 다 차있어 맛있겠다 맛있어 뭐? 위에는 차인데 발에는 뚜껑이 이상한 것 같아 가자 날아볼까요!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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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? 진짜로 즐거우셨어요? 네! 감사합니다 추수! 마지막이네요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 더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예뻐들면, 다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오케이 너무 맛있지? 아, 새끼야 먹을 때 차이는 생각보다 그냥 갓에서 내기 났어요 먼저 먹기 전에 오늘 저녁에 고생하는 게 꼭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빨리 먹으면 김치 rooms 난 생각보다 무게 많아서 저의 목소리로 여행을 한 번에 너무 맛있어 우리 한국연구소에 안책듣는 데다리아 외국어 가득하게 들어와서 어머니 가득한 음식 동료 Pharise에 위치한 지역 프랑스 포장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끝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